주부님들이 잠들어 있던 열정에 아주 불을 지핀 프로그램이죠. 시청률이 거의 10%대를 입각하는. 세상에, 세상에. 대단합니다. 보이스킨의 또 주인공이세요. 우리 이미리 씨 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보이스킨의 콧소리 전문가 경기 소리꾼 이미리. 모든 패밀리 접수하러 예완노라.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. 가슴을 뜯는 강약음소리. 목소리 너무 좋다. 잘한다 목소리. 대학 동기예요. 대학 동기. 자취생활을 했었어요. 제가 103호에 살고 가인이 106호에 살고. 너무너무 친했어요. 보이스킨 탑 찍어보라잉. 미리 씨는 가인이가 트로트로 전향한다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? 제가 너무 틀 안에만 같이 살았거든요. 전통 안에서만 같이 살다가. 이제 약간 세상 밖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가인이가 많이 응원을 해주더라고요. 너무 좋은 친구예요. 저는 보이스킨 1회부터 진짜 열흘 애청자거든요. 저도 봤어요. 굉장히 미인이시네. 감사합니다. 이게 아니라 결혼한 것 같지가 않아요. 결혼 몇 년 차세요? 1, 2, 3, 4. 딱 4년 차. 아기도 있겠네요. 아기도 지금. 아기도 지금.